그럼 지금부터 이제 등록 과정을 끝냈으니까 인증을 받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꽤 깊은 레벨까지 살펴볼 거예요 우선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리소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양쪽 다 어떤 정보를 알게 돼요?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리디렉트 URL이라는 이 세 가지의 핵심적인 정보를 리소스 서버가 알게 되고 동시에 클라이언트도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저 리디렉트 URL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구현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짚어보면 리소스 서버가 갖고 있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의 이름이 ABCD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서버의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중에서 B와 C에 해당되는 두 개의 기능만이 필요하다면 모든 기능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능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게 훨씬 더 서로에게 좋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봅시다 리소스 오너, 즉 유저는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접속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리소스 서버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다든지 또는 구글 칼린더에 날짜를 기록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리소스 오너에게 이런 화면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화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런 설명의 화면을 보여주겠죠 지금 귀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페이스북에 어떠어떤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뭐가 됐건 간에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지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버튼들을 클릭한다는 것은 그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 버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링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resourceServer.resourceServer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클라이언트 id 값 and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 scopia.c 그리고 redirect url의 값을 이렇게 주소로 여러분이 링크로 제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든 간단한 구글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로그인포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의 주소를 한번 카피해서 보여 드려 볼게요 이 주소를 보시면 url decode라는 사이트에다가 제가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 decode를 누르면 우리 사람이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처럼 redirect url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scop이라고 하는 값이 abc 이런 식이 아니라 구글이 정해놓은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scop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id 값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리소스 오너가 리소스 서버로 접속을 저 주소로 하게 되면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오너가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를 봐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소스 오너가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에 성공했다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그때서야 뭘 확인하냐면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 id 값과 같은 클라이언트 id 값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id 1인 redirect url이 이거인데 지금 접속을 시도하고자 하는 요청의 redirect url 값과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서 다르면 여기서 작업을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같다면 리소스 오너에게 이 스콥에 해당되는 권한을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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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것을 어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고 있다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허용 버튼을 누르면 이제 허용했다라는 정보가 리소스 서버로 전송이 되겠죠 그럼 리소스 서버는 이런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 1번, 리소스 오너의 유저 아이디가 1번이었다고 쳐봅시다 유저 아이디 1번은 스콥 B와 C에 대한 작업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라고 하는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는 거죠 저거는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리소스 서버를 서버에 접속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거쳤고요 그럼 리소스 서버가 실제로 인증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